음악 저희 직원들한테는 항상 다정다강하시고요. 의회가 진행될 때는 3선 의원에서 지도력과 친화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다. 늘 도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 곳곳을 발로 누비시는 정말 현장 중심적인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이시고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인감이 넘치게 잘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 공유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 황규철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도민과 불교 공유수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불교 공유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저는 옥천이 지역구인 3선 의원으로 9대에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의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원장, 10대에는 산업경제위원장, 11대에는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지금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도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에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는 32명의 의원이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5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지방위원들은 지방위원회에 꽂힌 첫 번째는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의 재정과 개정, 그리고 또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청북도도지사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감이 한 해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한지 저희들이 심의해서 또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다 쓴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결산으로 검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해 동안 우리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잘 돼 있는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선을 통해 잘된 점은 칭찬을 또 해주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역할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아주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자, 도의원을 하기 전에 직업과 사회활동 경력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도의원을 하기 전에 21년 동안 우리 전 국민의 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1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활동으로는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옥천군 체육회 상인부회장,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옥천군 생활체육회장 등 체육단체와 삼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옥천군 장학회 이사, 재단법인 영동, 옥천, 청포도 장학회 감사 등 교육단체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옥천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옥천군 장애인 후원회 부회장, 그리고 뉴욕천 나이온스클럽 회장 등 봉사당체 등 많은 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아마 아버님의 영향을 저도 모르게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81년도에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할 당시에 대통령 선가인단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사회활동으로 뉴욕천 나이온스클럽으로 회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우리 뉴욕천 나이온스클럽 회원님들께서 나이온스장으로 장례식을 치러주셔서 저는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활동하면서 뉴욕천 나이온스클럽 회원이 되어서 결국은 또 나이온스클럽 회장도 역임할 정도로 아버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또 많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담는 대표적인 조례가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한 12년간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조례를 제정도 하고 또 개정도 했는데 제가 그래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조례 두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전반기에는 우리 옥천군이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도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을 늘 요구를 하는데 이게 꼭 국토의 균형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3선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선 의원이 됐을 때 3선 의원이 됐은 10일 때부터는 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큼은 꼭 내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말 그대로 당의 년도에 일반액의 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 수입으로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게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어처구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러한 자치단체가 약 7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에는 우리 옥천, 영동, 보은 그리고 괴산정평교육지원청 그리고 단양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악한 형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대 의회 교육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이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19년도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되고 20년부터 실제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년에 6억 정도씩 그러니까 5개 교육지원청이니까 한 30억 정도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배정돼서 많은 학교에 이 경비를 요긴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급한 지가 두 해 됐겠네요. 20년도 그리고 21년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읍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해서 통학 수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7시 30분 이전에 나와야지만이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상당히 그 차를 놓치면 학교에 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 조례로 통해서 작년도 9월부터 이 혜택을 직접 보는 학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옥천에 예를 든다면 안내중학교에 학생들이 상당히 통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택시 4대로 16명의 학생들이 통학하고 이런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맙다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 관련된 조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우리 곤충산업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제가 대표발의해서 우리 곤충산업 지원 조례안이 대표발이 되고 제정이 됐는데 타 시도보다 늦게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따 예산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례를 그래도 2015년도에 늦게라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굉장히 큰 공모사업에 영향을 받은 그런 조례라 제가 생각에는 좀 많은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에 아주 굵직한 입법을 하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선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표적인 지역 예산 확보나 이와 관련된 성과가 많이 있었었네요. 네. 저희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또 특히 남부상군 또 아니면 타 시군의 우리 노고맨을 위해서 저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관계된 기억나는 예산이라면 얼마 전에 우리 스님도 기공시 때 오셨지만 6월에 우리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2023년도에 5월에 준공 예전에 있는데 이게 11층 높이로 생활회관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약 한 39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우리 기숙사에 입소를 하게 되면 우리 옥천읍의 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또 옥천읍 시내에 학생들이 다니다 보면 또 활력 넘치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옥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 생각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걸고 또 많은 주민들도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초선의원으로 도의에 돌아가다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575 지방도나 501 지방도도 확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먼지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저한테도 포장을 빨리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의 입장에서 보면 민선 시대다 보니까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공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해부터 계획된 지방도 확포장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양절이에서 지수관 575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산에 지질이 안 좋아서 확포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두 개를 건설을 해서 강 건너 쪽으로 또 이렇게 지방도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더 늦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빨리 완공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도로를 다닐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예결이요를 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균형 건설을 요구해서 2016년도 12월 달에 드디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1 지방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읍내에 있는 매화리에서 동이까지 가는 지방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도로가 굉장히 굽어져 있어서 선형을 잡아서 확포장 공사를 해야지 많이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도로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아마 금년도까지 준공 예정인데 이게 좀 보상 문제로 늦어져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매화리에서 동이 면수사무소까지는 지방도 확포장이 4차선으로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 계획된 동이 매화 구간 확포장은 면수사무소에서 끊칩니다. 그런데 면수사무소에서 다시 농공단지까지 이어져야지만 국도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서 2018년도 선거 때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 공구도 완성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지방도 501 확포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서 공약을 걸었는데 다행히도 지사님도 공약을 걸고 또 200m 약 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고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정도면 중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 않았나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는 좀 뿌듯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옥천 영동 보은이 농업지역 아니겠습니까, 스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 96년도부터 저희 보은 옥천 영도만에 해당하는 농업 예산이 과학영농 특화사업이라는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 예산인데 이것이 1년에 100억 정도 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럼 한 개 분에 약 30억에서 30억씩 예산이 편성돼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농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고마워하는 예산인데 이게 일몰제로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저희 보은 옥천 영동 도의원들이 지사님과 면담에서 저희 보은 옥천 영동은 규제 지역이고 또 농업 지역인데 거기에 유일한 농업 보조금 예산이 일몰제로 없어지면 이게 되겠냐. 그래서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고 그 결과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4년도부터 2023년까지 예산도 늘렸습니다. 늘려서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150억으로 늘려서 10년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렇게 사업을 저희들이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내 운영이면 2023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이 일몰제로 없어지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 옥천군과 영동군과 또 보은군의 농업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일몰제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3선 도의원으로 의정활동 중 집행부에 거느리해서 도민 전체에 영향을 주었거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예산 및 이로 인해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여성 농업인들한테 제가 칭찬도 반이 받은 예산인데 그 예산이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지사님께서 2012년도에 초선 도지사 때죠. 이걸 전국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여성 농업인들을 좀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부담 2만 원 포함해서 1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 농업인들한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10만 원짜리 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라 그 당시에는 사용처를 한 13개 정도로 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그때는 안 됐고 또 미용실도 안 됐고 그래서 첫 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불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여성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늘려가자. 그래서 저도 아까 전반부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한 8년 있었기 때문에 13년부터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금액도 증액을 요구했고 이 금액이 10만 원 갖고는 되겠냐. 우리가 좀 한 번에 바로 1년에 20만 원 갈 수 없지만 목표를 20만 원으로 정하고 나이도 실제적으로 시골에 가다 보면 여성 농업인이 80세 되는 여성 농업인도 농사를 직접 지금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80세까지는 할 수 없지만 75세까지는 돼야 되지 않냐. 이거를 계속해서 금년도 현재 20만 원은 아니지만 18만 원. 금액은 18만 원. 나이는 73세 이하로 많이 올라갔죠. 65세에서 올라갔는데 아직 저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취사님도 공약입니다. 여성 농업인을 75세까지 나이도 늘리고 금액도 20만 원으로 하자. 이런 공약했는데 내년 한 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 본 예산에 저도 이제 건의를 좀 할 생각인데 지사님도 이 불교 공유소를 시청하고 계시면 이 부분은 꼭 공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거의 사용처를 금액도 좀 늘었지만 사용처를 다 풀어줘서 한식당이건 양식당이든 일식이건 화장품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또 미용실도 갈 수 있고 목욕탕도 갈 수 있고 다 사용처를 풀어 나갖고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남부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체 여성 농업인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청도에 계신 여성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산은 제가 이 도시가스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는 물론 농업도 다르지만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시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군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열악한 남부 쪽하고 북부 쪽에 있는 군단이 도시는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시는 7, 80%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문제가 제가 봐도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충청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벌에서 재정을 했는데 이 수림제 조례라는 게 재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된 조례에서 예산이 붙어 줘야지 저는 진정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에 이 예산을 세우려고 참 지사님도 설득도 해보고 지사 집행부도 만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학부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 군단에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가서 이 도시가스 공급이 제로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시하고 너무 격차가 크고 또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에 역할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지사님이나 집행부 설득을 해서 드디어 이 예산이 2015년도에 본 예산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15년도에 처음 도시가스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영동, 보은 괴산, 단양도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군단위는 못 들어가고 읍에 읍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는데 저희 옥천만 해도 큰 아파트용 진달라 아파트거나 하늘빛 아파트거나 현대 아파트거나 쭉 도시가스에 공급됐다고 많은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또 아쉬운 건 계속 이 사업을 늘려서 이 면 단위에 있는 가가호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장이나 이런 데 농공단지까지는 이 도시가스가 쭉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인데 어찌됐든 그래도 시작을 15년부터 해서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늦게 이제 우리가 충청북도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 삶의 블루오션인 곤충산업에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조례도 1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곤충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출발도 늦었고 또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늦었지만 1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년도에 우리 농산식품부 곤충종자보급센터 공모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없었으면 이 공모에 저희들이 응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 조례를 15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16년도에 저희들이 이 공모에 응합니다. 응해서 상당히 어렵죠. 저희들이 왜냐하면 조례도 늦게 했고 조례가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안 됐을 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곤충농가도 저희 충청북도가 이제 많지가 않은 연합현대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공모를 했는데 이제 지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많은 노력도 했지만 우리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노력을 해서 2017년도 5월달에 우리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우리 충북으로 확장이 됩니다. 큰 쾌거죠. 그러네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충북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곤충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없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이제 지금 충북이 됐습니다. 충북이 돼서 아마 이제 금년도부터 이게 지금 우량 곤충을 곤충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럼 저희들이 늦게 시작했지만은 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서 사육하는 그 우량 종자를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했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한 도 전체를 아무리 예산업계를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여성유권전맹 충북연맹 회원들로부터 베스트위원 상도 탔고요. 또 17년도에 제5회 우수의정 대상도 수상하는 또 저 스스로는 기쁨을 누린 적도 있습니다. 네. 아주 굵직한 사업과 또 상도 아주 제일 큰 상도 수상하셨네요. 향후 옥천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생각하신 거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스님 뭐 제 스스로는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옥천에 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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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 발전에 좀 같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 옥천군이 84.3%가 규제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과 같이 함께 안 갈 수가 없고 또 규제지역에 장점이 생겨서 이 관광과는 함께 가야지만은 되는 숙명적인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옥천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구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절벽인데 많은 젊은 분들이 대도시로 나가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교육과 두 번째는 취업이더라고요. 그중에 교육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도 전반기에 교육에서 의정을 통하다 보니까 우리 지사체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걸 맡겨내기는 한계가 있다.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이 교육 복지를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정책을 계속 개발을 하고 이게 뒷받침이 돼야지만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인구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스님. 그런 생각을 좀 제가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워낙은 원하지 않건 저희들은 규제 제약이거나 농업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조금을 이렇게 중근한 방식으로 절 수는 없는 입장이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핀센 예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민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시범사업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집성, 집중 육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화된 농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을 해서 이 농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군 발적에 동력으로 좀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 농업과 또 한 축을 이루는 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서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주는 일회성 재난지원금 갖고는 우리 열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회성 재난지원금 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좀 지급하는 것도 한 방향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한테 점포 및 공장 리모델링하는 사업 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방세나 세대수입 확보가 돼야지만이 어떻게 될지는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봐서는 우리의 장점을 이용한 관광활성화와 문학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옥천을 관광특화도시로 만들고 또 생활체육특화도시로 만들어서 또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도 의원은 3선을 하셨습니다. 네. 향후 계획이나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얘기해 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이제 행정 경험을 제가 터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사회단체 교육단체 체육단체 많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 또 3선의원을 하면서 8년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시야를 넓혔고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이제는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옥천 군민들한테 다 쏟아 부어서 뭔가 제 나름대로 옥천군 발전에서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서 이제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옥천군수 출마 의향은 있으신지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중에 하나도 그 옥천군수 출마라는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매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164만 도민 여러분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우리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우리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하반기부터는 예전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곧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교 공유소 힐링 대담 오늘은 충청북도의회 황교철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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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